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오렌지 껍질 까달라는 손님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. 해당 내용에 따르면 중간 규모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나타나면서 오후에 가게에서 일하는데 이상한 손님 한 분을 겪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. 그는 50대로 보이는 손님 한 분이 갈비탕 한 그릇을 먹었다. 내가 빈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는데 손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말하였는데요. 이어 손님이 내가 밥은 다 먹었는데 식당 오기 전에 마트에서 오렌지를 산 게 있다. 입가심으로 오렌지 하나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는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. 이에 알바생은 점주에게 여쭤보겠다라고 했고 점주에게 허락을 구한 뒤 손님에게 오렌지를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손님은 알바생에게 내가 오렌지 껍질을 잘 못 벗긴다. 손가락도 아프고 손톱이 망가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오렌지 껍질 좀 벗겨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. 알바생은 손님의 부탁을 들어줬다면서 아주머니 앞에 서서 힘들게 오렌지 껍질을 벗겼다. 껍질이 잘 안 벗겨졌다라고 토로했습니다. 이어 다른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는데 10분 정도 지나서 손님이 오렌지 껍질을 한 번 더 까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. 손님은 알바생에게 아가씨 좀 전에 내가 먹은 오렌지가 어찌나 맛이 달고 좋은지라면서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아가씨가 한 개만 더 까줄래?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가게에서 청소하고 서빙하느라 파쁜 와중에 오렌지를 까달라고 해서 난감했다라면서 손님에게 할 일이 많아서 죄송하다라고 부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. 알바생이 자신이 부탁을 거절하자 손님이 그럼 어쩔 수 없지. 알았으니까 일 바라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는 서비스 직종이면 손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하는 것인가. 마음이 씁쓸했다라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다.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면 다 이러는가라고 토로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반응은 모두 비슷했는데요. 정말 진상이네.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바쁜 직원한테 두 번씩이나 부탁하지 않는다. 오렌지 껍질은 칼로 벗기는 건데? 그걸 시키다니 남의 손톱은 안 아플까? 염치가 없네. 손님이 개념 없고 무식하다. 한 개 죽이라도 하든지. 더 먹겠다고 또 까달라네. 저렇게 나이 들지 말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애초에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. 본인이 사와서 다른 가게에서 과일을 먹는 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먹을 걸 까달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다음에 또 가면 팝까지 떠먹여달라고 할 뿐이네요. 정말 생각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네요. 점점 세상 살기가 좋아집니다.